반가워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 단임 목사님 행정 목사님 또 우리 외부 강사님이 서시는 자리에 제가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가족국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찾아가는 것이 절대 보금 체질입니다. 찾아가는 것이 절대 보금 체질입니다. 한 번 더 가는 게 참 쉽지 않죠. 가장 어려운 현장은 나를 반기지 않는 그리고 가면은 나를 핍박하는 현장을 한 번 더 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 개인의 의지로는 절대 지속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는 또 언약적인 한이 회복되시고 또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이 공급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2키로 3키로 저는 이번에 장례가 나가지고 지역에 조문이 아니라 집내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장례가 나서 화수 어제까지 집내를 진행하게 됐는데 저에게는 늘 365일이 명절이니까 이번에 집내를 인도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한 번 더 미션을 실현하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장례시장 철저하거든요. 빈소에서 일단 찬양을 못하게 하고 와도 목사 하나 들어와서 그냥 기도나 조용히 하고 가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조문으로 돌릴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찬양만 안 하고 저도 목색이 엄청 크잖아요. 좀 작게만 하면 예배도 가능하다라는 아주 최종적인 그 이야기를 그 병원 측으로부터 듣고 저희가 집내로 또 남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권사님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번에 집내가 진행됐는데 사실 일반 집내보다는 너무 방역이나 모든 부분에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좀 축소되고 약식으로 진행되어지는 집내일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웬걸요. 정말 그 어떤 집내 때보다도 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굉장히 풍성한 응답을 주시고 와서 제가 뭐 전 하나 먹고 이렇게 누워있고 쉬고 뭐 이거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명절다운 명절 이런 생명 살리는 현장을 갔다 오니까 저에게는 정말 너무도 감사한 그런 장례 캠프였습니다. 조문 예배도 좋지만 집내 입간 발인 하간 한 번 한 번 한 번씩 예배를 한 번 더 한 번 더 드릴 때마다 치재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유족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현장을 저희들이 보고 오면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전도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가족과 장단계 결석자를 위한 한 번 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본 강의안이 또 링크되어 있고요. 오늘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께는 배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안과 함께 중요한 자료들은 우리 또 앞에 자료 화면 간간히 띄워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찾아가서 세워졌던 새가족.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이론으로 설명을 해도 결국은 증인이 서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새가족 간증도 또 있습니다. 우한청심은 먹고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따 제가 본론 들어가서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강의안과 함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못하시는 거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다시금 현장에 역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의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이 질문을 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 한 번 더 라는 미션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솔직히 여러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와 또 이거 뭐냐. 이거 또 뭐 해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무겁다. 버겁다. 피곤하다. 부담감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처럼 말할 수도 있고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이름이 애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조금 시간을 끌거나 다른 우선순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한 번 더의 미션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고 또 우리 연약한 약물이들을 살리는 은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운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 나와있지만 창세기 3장 이 현장 자체는요 피로사회입니다. 그리고 시간 빈곤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아니라 심리적인 체감 온도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능냉한 거예요. 외롭고 춥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피로사회 자체는 옛날에는 자유가 없는 약간 좀 이렇게 지배적인 사회였고 병원이 정신병자 수용소나 감옥이나 공장 모든 것들이 굉장히 사회나 이런 지배자층에 의해서 움직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자유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자유를 찾는 인간에게 정작 자유가 주어지다 보니까 장밋빛 인생만은 아닌 거예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터치를 받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를 우리가 단속을 하고 내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며 사실은 이 자유가 나를 더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우리가 시간 빈곤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꼬박 하루 걸렸던 거 지금은 몇 번 몇 초이면 확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너무 여유가 없어요. 바쁜 거예요. 바빠서 죽겠다라고 늘 얘기하는 시간 빈곤층 그때 우리가 시간을 늦추거나 멈추면 또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길을 가더라도 다 핸드폰 하나는 붙잡고 그 시간 쉬지 않잖아요. 손가락이라도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죽하면 멍때리기 대회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이런 멈춤에 대한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시간이 없어서 교회는 못 오는데 교회 빼고는 다 가. 제가 이번에 장례시장 가서 느꼈던 게 뭐면 네 가정이 장례시장 들어와 있었는데 세 가정이 다 불자 앞에 다 꺾어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고인명 앞에 그런데 우리 권사님 앞에는 이제 딱 십자가가 있는 거죠. 우리 집사님 앞에는 우리 민망이 되시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거 마스크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올리고 찬양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옆에는 땡중들이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는 괜찮아. 이거 내리고 밥 먹는 건 괜찮아. 올리고 찬양하는 건 안 돼. 지하철은 되고 교회는 안 돼. 그렇게 따지면 너무 불공평한 게 많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 교회 뭐다. 부신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뭐다. 중직자도 뭐다. 가만히 보면은 교회 빼고는 다 다녀. 이야 시간 빈곤증입니다. 여러분. 찌꺼기 시간을 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수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들이시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의 사역 스타일을 고집할 수도 없고요. 굉장히 우리가 유동성 있게 사역을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또 진행되어지는 한 번도 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틈을 타서 이단들의 포기활동들은 한 번 더 한 번 더가 여러분 비단 뭐 한 번뿐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찾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지지나 등천교구 우리 신방할 때도 우리 지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주변에 뭐 여우와의 증인이나 뭐 안사랑 뭐 옴 하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하는 이단 지인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 가족보다 더 가까운 지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적으로는 맞지 않은 거죠. 영증의 흐름 자체가. 목사님 저에게 와가지고 그 언니가 너도 한 번 기도해봐. 옴 하고 한 시간만 집중해서 기도해봐. 남편 술 문제 해결됐어. 내 자녀 직장 문제 해결됐어. 또 교회 다니지만 좀 그렇고 그렇고 그렇잖아. 언니 난 하나님 버릴 수 없어. 그런 얘기 하지도 마.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수도 믿어. 플러스로 옴 이것만 해봐. 한 시간만 해봐. 그러면 너가 참 진리의 종교가 무엇인지 발견할게요. 기가 혹하죠. 교회는 다닐 건 다녀. 예수 믿을 건 믿어. 그런데 플러스로 옴 주문 한 번 외워봐. 묵지 돌리면서. 참 사단이 육신적인 거 던져놓고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사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했지만 우리 육을 가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육신이 편해지는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영적인 둔감이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전자발찌 끊고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 범죄자한테는 씨도 안 붙이잖아요. 강윤성. 살인하고 그 집에 경찰관이 다섯 번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그 사건을 접하고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는 숫자 채우는 게 아니다. 나도 한 번 더 가래서 한 번 더 가봤어. 우리가 하는 사역은 숫자 채우는 사역이 아니다. 한 번을 가더라도 사차체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찰관이 다섯 번을 강윤성 집을 갔다니까요. 그런데 집 안을 들여다보질 않았어. 이미 살인을 했는데도. 시체가 있는데도 들여다보질 않은 겁니다. 우리가 떼우기식으로 그냥 교회에서 하랍니까 하는 그런 떼우기식이 아니라 한 번을 가더라도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결삼위 하반기 사역에서는 우리 상반기에는 생명살리는 헌신 생명살리는 교회라는 주제의 하로 우리 이 세초가 진행이 되셨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새 생명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또 귀한 새가족들 하나님을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보내주시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 번 더 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세계보금화라는 장단기 목표를 갖고 갑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단기 목표를 자꾸 줘서 장기를 갈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션을 던져주는 것은 우리 구역지교회가 그때 한 번 또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기도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원 27장 23절에 현대인의 성경은요 의미가 조금 더 세밀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항상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양떼의 형편을 철저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저는 한 번 도도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 더 가지 않은 현장 한 번 더 갑시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전에 잘 나오는 사람들 집은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잘 나오고 있는 거 안 나오는 가정, 핍박하는 가정, 교직의 사진도 없는 가정, 연락처도 틀린 가정 오면 싫어하는 가정, 찾아오면 부담스러운 가정 거기 가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 쳐야 됩니까? 체질 싸움이죠. 철저하게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간단하게 우리 세가족국에서 우리 상반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세가족 현황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그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세가족 현황을 보시면 상반기는 1012명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분 온라인 등록자가 있고요. 또 현장 방문자들이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만 해도 우리가 전두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상하 반기로 세초가 진행이 됐었는데 2020년에 사실은 한 번도 겪지 못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전두운동을 딱으로 하지는 않았죠. 교회적으로. 그러다가 올해 2021년에 전두운동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1012명의 세가족을 보내주셨다는 것은요. 온라인으로도 782명고요. 그 다음에 방문으로 여러분 230명 세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요. 이거 전체라면은 그 다음은 우리 교구죠. 우리 대교구를 보면은 454명. 그래서 346명 등록자와 이 현장 등록 108명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방문과 등록자 해서 총 454명. 굉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큼 폭발적인 전두운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감소하고 정치 있는 시간표 속에 올해는 이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 귀한 세가족들을 우리 각 교구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을 좀 보면요. 새가족 사조교육반의 훈련 현장을 제가 넣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온라인 새초후 열매라고 되어 있죠. 새생명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면서 바로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저희가 훈련을 진행하면서 새가족들이 훈련에 부쩍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바짝 이제 온라인 등록자들도 교적 등록을 시키려면은 새가족 훈련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10명 15명 이렇게 받다가 막 20몇 명씩 수료를 매주 그렇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초를 통해서 새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가족을 실제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응답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조금 막대 하나가 또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거는 저희가 온오프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이제 뭐 비대면으로 되면은 훈련이 없다가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온오프로 온라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대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64%가 여자고 36%가 남자예요. 굉장히 남자 성도님들의 비율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남자 성도님들이 좀 많이 갈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때보다 굉장히 남자 새가족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새가족 온라인 등록자들 교적 등록 기준을 저희가 뭐 수없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은 사실은 뭐 외국 계신 분도 있고 지방 계신 분도 있고 와야 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교적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 예배를 인도자와 함께 4회 이상 그리고 온라인 4주 교육반을 또 2회 이상 참석을 하고 대교구장과 교육자 신방을 받거나 또 지역의 구역이나 여러 모임에 참석했을 때 사실 그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지면 저희가 등록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새가족이 온라인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현장 예배로 와버렸어요. 그러면 한 달이란 추적 기간이 필요 없는 겁니다. 현장 왔으니까 바로 교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등록 때는 우리가 사진까지 교회 내지 않았지만 이제 교적 등록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주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 새가족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덜컥 교적에 올려놨는데 새가족은 나 아직은 그냥 온라인 등록이라 해서 난 한 거지 아직은 나는 예용 기회에 다닐 마음이 없거나 조금 시간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가족 온라인 등록은 온라인 등록 송도로 구분이 되어 있다가 한 달간의 추적 기간과 관리 기간을 거쳐서 이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교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새가족 미정착 사유를 좀 볼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새가족국에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새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왜 정착이 안 될까 일단 일회성 방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자로 전환이 되면 굉장히 감사하지만 진짜 한 번만 와줬다 하고 한 번은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35.6%로 가장 높았고요. 또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부신 가정에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락 두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조차도 새가족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왜 안 오는지 나도 몰라.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원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타 종교인데 보금 듣고 소위 우리말로 개정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요. 아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기타 연락 두절 파악만 따져도 25%, 26% 굉장히 높은 프로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자의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역자들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새가족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새가족 VIP 카드를 지금 디자인을 맞췄고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든 식당이든 또 예배 자리든 새가족이 왔을 때 프리패스인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제시했을 때 그렇다고 무조건 수년 동안 거친 새가족이 아니라 유효기간은 등록기간 1년 이내 그래서 어떤 적정 시기를 정해서 새가족들이 가장 먼저 예배 줄 서지 않고 먼저 들어가서 앉고 또 사주 교육을 맡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푸른색 스티커를 붙여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분은 사주 교육을 받고 있는 새가족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가족들의 편의를 먼저 봐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교환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한 번 더 운동의 중요성이 이미 누차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운동의 중요성은요. 불신자는 한 번 더 찾아갔을 때 또 구원을 얻는 시간표가 될 것이고 새가족에게 있어서는 훈련을 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그 한 번 더가 장단기에게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화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요. 사명자에게는 그 한 번 더가 다시 한 번 전도자의 구령의 열정을 불태우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누가 보면 22장 32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형제를 살려내고 도와주는 시간표가 바로 한 번 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공부 EBS 사역자만의 사역자가 아니라 한 번 더 운동은요. 2인 1조로 모든 교인들이 함께 풀가동되어지는 전 교인의 사역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기본 만약에 한 교구당 15개 팀이 있다. 그럼 15개 팀이 한 곳씩 가서 결국은 15명을 만났다. 똑같이 결과적으로는 15명을 만난 게 똑같더라도 15개 팀이 한 명씩 만나서 15명을 만난 것과 한 팀이 가서 15명을 만난 것과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5팀이 한 명을 만나도 15팀이 다 움직여지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의의가 있거든요. 함께 동참하는 거.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교회의 영증 흐름에 같이 발맞춰서 같이 움직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더 운동은요. 우리가 지역에서 포럼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한 번 더 운동은 저에게 도전입니다. 라고 정의를 풀어주셨습니다. 가기 싫거든요. 우리의 체질은 그렇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가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달려간다. 천명에 0.5명 나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운동은 내가 살고 또 상대방이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가서 우리가 대상자를 못 만나고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전도자의 발걸음을 하나에 기뻐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걸음 속에 그 지역의 그 가문의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지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사육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큰 입원에 보시면 한 번 더 운동의 모델이 뭐 석여 곳곳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사육은 한 번 더 찾아가는 사육이었고 회복의 사육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로 역시 사실은 이방인 찾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더의 축복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체험하게 하셨고 본인도 찾아갈 수 있는 그 근간이 나왔습니다. 바나바 사육은 우리가 보통 세가족 정착 프로그램으로 기존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쨌건 세가족 사올을 핍박자 사올로 본 것이 아니라 일단 내 선입견을 벗겨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의 그릇으로 보고 그 바울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이불이 바나바 그래서 한 번 더 사육은 상대방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보금체질로 기경되어지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올에게 안수한 아나니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편견을 깬 거죠. 하나님의 두 번의 음성을 듣고 결국은 사올을 가서 안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한 번 더 운동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한 번 더 운동과 세가족 이 시간에 여러분 증인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죠. 어떤 이론보다도 가장 확실한 건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사님은 부총교구를 섬기고 있는 우리 류정원 지사님 남자 세 가족이신데요 이따가지 다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전주에 계세요. 전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예원교를 오세요 청심원을 먹고 왔습니다. 청심원 청심원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기도하세요 여기서 간증하세요 하면 여러분 아멘! 할 사역자들이 많지 않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류정원 지사님의 추석 명절은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명절이 아니었을까 네, 오늘 아침 9시에 뵙고 또 잠깐 기도도 하고 같이 좀 격리를 했지만 어제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이미 전주에서 올라오시고 오늘 회사도 다 월차 내고 올라오셨거든요 또 우리 남자 세 가족이 특히 여성 동지들만 있는 여기서 또 간증을 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 시간 우리 지사님을 도구 삼으셔서 지사님과 함께하신 한 번 더의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 마음껏 하나에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박수로 또 격리해 주시면은 마음의 온도가 확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류정원 지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대교구 부천교구 유동연 집사입니다 저는 2020년 5월에 애원교회를 등록한 세 가족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많이 긴장되고 떨리지만 한 번 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용기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고 나아가 저와 같은 또 다른 세 가족을 세우는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찾아와 준 사역자 한 번 더 나를 한 번 더 찾아가는 전도자로 변화된 나 자신 등 세 가지 주제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 번 더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4대째 예수를 믿는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한 교회만 50여 년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주에서 태어난 저는 한 번도 전주를 떠난 적이 없었고 부끄럽지만 애원교회 오기 전까지 철저히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2년간 근무한 한국지엠에서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서 우연치 않게 부천 누님 집에서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헤어져 객지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과 고달픔이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전주에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누님이 나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가 막내명 회사에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부천에 올라와서 전해부터 부천에 올라오면 그 막내누님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전주에 내려가기 전에 좀 솔직히 누님이 이곳에 오라고 했지만 마음은 솔직히 그러잖아요 저희가 편한 데 가고 싶지 처음에 가려고 하면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선심쓰드 그냥 내가 누님 집에서 신세를 졌기에 그냥 신세를 졌잖아요 2년 동안 제가 신세를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주자라는 마음으로 애용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가족으로 처음에 새가족으로 인도받았어요 새가족으로 인도받았고 누님의 권유로 또 앞 제가 여기 처음 오보니까 막 다른 교회 못지않고 다른 교회는 제가 그런 걸 못 봤어요 막 줄을 서가지고 본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본당에 처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맞는데 저는 어떻게 우연치 않게 새가족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앞줄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최수정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기존 교회는 원제는 알아요 원제는 아는데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삼중지 예수님 그리스도 처음 들은 말씀들이 제 귀를 좀 번쩍 뛰게 했습니다 종교생활에 빠진 저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만나주심으로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새가족 사주 교육 후 2020년 5월에 새가족에 등록했습니다 애용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한 번 더 나를 찾아와준 사역자입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9시경 도착하면 누님은 메시지를 듣고 쓰고 있었습니다 누님이 건네준 기도수첩을 저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으며 날마다 삼오늘을 정리하며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에 내려가기 전 다락방을 받아보라는 누님의 권유를 받고 복음 편지로 다락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밤 9시가 넘는 늦은 시간 그때 한참 코로나가 활성 중이었기 때문에 진짜 대면하기가 조금 그랬었는데 그래도 대면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락방 그 복음 편지 십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때 사역 하신 분이 최한숙 건사님이십니다 그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한 부천지역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역 유지수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남자 다락방 목요일 날 8시에 듀오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저는 오히려 온라인 훈련과 그 다음에 모임의 덕을 톡톡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곳 전주에서 좀 교회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요즘에는 언택시대잖아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락방 성경 66건 기초반 그 다음에 본부 중직자대학원 등의 훈련을 흐름을 동일하게 이곳과 같이 타고 있습니다 셋째 한 번 더 찾아가는 전도자로 변화된 나 자신입니다 저는 매일 가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각인시키려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다 보니 아내 역시 아내도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본 교회를 22년간 제가 지금 23년 결혼 23년 차거든요 결혼해가지고 계속 23년 동안 다녔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이야기해서 아내도 이곳에서 새가족 4주 교육받고 5주 훈련을 받고 우리 애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에 아들딸이 있어요 아들딸이 있는데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아들도 이곳에 와서 이제 애원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군에 가 있는데 또 최종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군에 가서 지금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딸과 저와 유지수 전도사님이 구원의 길 39가를 주셨거든요 그거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자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인이 되고 말씀이 뿌리 내려 체질이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원래는 가정예배 그런 걸 드려본 적이 없어요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종교생활을 했다고 한 거죠 이제 가정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걸로 통해서 지금 구원의 길 36가 중에서 20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한 달에 한 번 설레임을 안고 예원교회 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원교회 가까이 다니는 분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 누나한테도 몇 번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가까이 이사도 오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진짜 이게 저도 2년 동안 있다가 내려갔는데 또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한국동에 저희 막내 체제가 살아요 그래서 막내 체제에게 복음을 전했고 함께 예배 드릴 것을 권했는데 그때 당시 한참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도를 하다 보니 처제와 아이들도 예원교회로 인도 받게 되었고 올해 3월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가족 사주교육과 오주훈련을 수료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국지역 담당 EBS 권사님께서 다락방으로 지금까지 양육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온라인 새생매 초청 때에는 안동에도 저희 처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제가 살고 있는데 그 처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때 온라인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새가족 사주 교육 수료 후 지금 이제 지금 5주가 5주가 이번 주인가 아마 5주 이번에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수료할 거예요 지금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최한수 권사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다락방으로 지금 저희 셋째 처제를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아내는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그랬죠 제가 어떻게든 저같이 복음화를 시켜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속에서 편집하시고 설계하고 계심을 알기에 장모님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드리고 영접하기를 몇 번 권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주로 내려가기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부분이 저같이 가문포구마하고 저희 직장 문제였거든요 저는 가족이 그립다 보니 이곳에서 2년 살다가 전주로 내려왔는데 무작정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직장이 걸리잖아요 무작정 내려왔는데 직장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기도 중에 처가집 처음에 했던 게 처가집이잖아요 처가집은 아직 완전하게 가문포구마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이끌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일단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한 아무 준비 없이 전주에 내려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빌리포스 사장 6,7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또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TCK 그 다민족 그 TCK라는 단어를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직장이 또 TCK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TCK 현장의 직장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2,3,7, 나라 5천종족 세계보구마를 위해서 또 여우수와 14장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번 더 보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저같이 가문 보고 말고요 둘째 2,3,7, 나라 5천종족 살리는 흐름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고요 셋째 종교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언약을 저희 후대 저희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보잘것 없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통해 1년 7개월의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한 번 더 보금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찾아와서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처럼 사역자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영적 관심과 집중을 통해 저와 같이 종교생활하는 자 연약한 새 가족들을 보금으로 살리는 사역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떨리셨을 건데 담대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지자 대원도 가장 먼저 1등으로 입금을 하셨고요 보금 백성구도 늘 기록을 하고 계시고요 눈이 되시는 류여자 시장님도 같이 계시는데 아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우리 예원교회에 왔을 때 처음 올 때 오기 전에 어느 권사님이 CD 주면은 이런 거 주지 말라고 늘 짜증내고 하네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받아 봐 늘 쌓여 있었던 그 CD를 어느 순간 내가 꺼내서 보게 되면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우리 정수자님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더래요 실제로 와서 한번 내 이 목사님 얼굴을 보고 싶다 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어요 얘기하시면서 본인도 누군가에게 지금 전도주를 줄 때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거 언젠가는 다시 볼 때가 또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지금 우리 두 남매분이 전도자의 삶을 또 동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대원의 사님이 남자 세 가족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불신 남편 또 우리 불신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힘을 얻고 또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좀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족은 우리 유대원 지사님 그 자료들을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유대원 지사님이 기도시적 사무원을 하는 건데요 엄청 꼼꼼하게 사무원을 좀 누리고 계시고요 다음 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의 사진이요 실제로 지금 가족 다락방 가정 다락방 우리 가족들하고 토요일마다 다락방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 집사님 감기 주일 예배 왔을 때 그리고 이제 처제 실제로 사주교육 또 와이프 대신 집사님 사주교육 수료했을 때 모습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또 줌으로 듀오로 이렇게 해서 안동 지역에 있는 또 이제 처제분이 다락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장 더 보면요 실제로 류용의사님 그 간증을 좀 짧게 넣어서 저희들이 실제로 올해 새생명 초청주일 상반기 때 새가족이 또 미래의 새가족에게 보내는 간증이죠 전도지 만들어서 제가 이번에 새초 때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예언기에 와서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우리 새가족들의 간증이 좋은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좀 교환으로 넘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이 강의를 준비하고 또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한 번 더 운동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거고 또 상대방의 은혜 받는 구원의 시간표 또 은혜 받는 시간표 구원의 시간표가 참 하나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는 반드시 있고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의 월권이죠 우리가 간혈 바는 아니지만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무디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신자들은 눈을 뜬자고 부신자들은 장님입니다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영적인 메시지들이 사실은 안 들리기도 하지만 상상만 할 수 있거든요 안 보이는 자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빛을 밝혀주는 것이고 또 실제로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것이 우리 사역자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부신자들이 당연히 우리를 밀어내고 안 믿어지고 핍박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왜 그럴까 그가 아니라 늘 당연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시면 모든 상황들이 또 뚫리고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럼 우리 4번에 보시면 한 번도 운동과 장단계의 결석자인데요 실제로 우리 세 가족들이 그대로 누적지가 되면 단기로 또 장기로 결석자로 그대로 다 빠져버립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교인수가 굉장히 감소도 했고 양쪽으로도 사실은 크게 쇠퇴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장단계 결석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장단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단계 결석자를 한 번 더 잠시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단계 결석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있습니다 최소한 공정예배에 이제 한 달 이상 우리가 이제 단기로 들어가죠 한 달 이상 타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장단계 결석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기 결석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무언의 호소다 이것이 우리가 좀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작정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오지 못하는 겁니다 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우리 구역 지교의 안에 오지 못하는 자들을 조금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못 오기도 하고요 또 격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집안에 믿지 않은 불신 가족들이 있어서 못 오게 해요 아니면 내가 내적인 어떤 갈등 믿음이 깊지 못해서 또 거리가 있어서 교회 갔는데 여러 가지 관계나 헌금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요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서 달목상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조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상대방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유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가서 일단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단기 중에는 실제로 부적합자들이 많이 등록을 하긴 하세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올 수 없는 상태에서 덜컥 등록이 되어 있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냉소자 휴먼신자 명목신자 이게 지금 다 장단기거든요 냉소자는 좀 카톨릭 쪽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긴 하지만 세례받지 않고 교회를 출석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휴먼신자 쉬거나 잠을 잔다라는 뜻이고요 명목신자 이 이름만 걸어놓은 교인들을 우리가 명목신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역지교회 안에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수 있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좀 시험이 들었어요 또 질병 입원 입시 출산 양육 어린아이를 막 양육해야 되고 입대 이런 부분들은 교회를 올 수 없는 이유들이 되어지죠 이것들이 장기화되면서 방치되면 장단기로 빠져버립니다 지속적인 방문과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을 목에 얹고 돌아오는 목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그 목자는요 한두 번 찾아다닌 게 아니겠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잃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장단기를 찾아갈 때 저는 늘 신앙의 정가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한 번 예배를 회복해서 왔지만 한 번 안 왔던 분들은 예배 회복한다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다락방을 연결시키던지 지속적으로 케어를 안 해주면 또 신앙의 정가자가 되세요 그래서 또 안 나오세요 계속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일단 들어줘야 되고 그들 안에 일단 분노가 있어요 분노를 풀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정말 내가 어느 포인트를 기도해 줘야 될지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발바닥 가려운 사람 자꾸 등 긁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서 해보니까 불신자 전도보다 장단기 한 명이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열 껍절의 에너지는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속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장기결석자들의 증후가 있습니다 그냥 뭐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증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유기체인 우리 몸 어딘게 문제가 있으면 일단 호소를 해요 전조 증상들이 있잖아요 나 아무 증상도 없어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조 증상을 빨리 읽어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천사님 저 다라빵 좀 쉬었다가 다음에 할게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돌아온 적을 난 본 적이 없어 그거는요 안 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오세요를 미화시킨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걸 억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 얘기를 할 때는 바탕이 깔린 부분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 이분이 지금 지쳐 있구나 뭐가 지금 힘들구나 뭐가 지금 어렵구나 경제 문제 회복되면 다시 올게요 지금 나 이래서 좀 돈 벌러 가야 되구나 이래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게요 돈을 벌러 갔는데 오지를 않아요 돈 벌었다는 소식은 있는데 오지를 않아 우선순이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부신 가족 반대하니까 저 가까운 교회를 나갈게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가까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냐 보니까 안 다녀요 부신 가족을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여러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속한 가정 내부의 갈등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와보니까 내부적으로 거기서 오는 갈등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증상을요 우리는 위기의 경보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데 성도는 계속 무언의 경보음을 울리는데 우리는 괜찮아 영적 문제야 꺾어 괜찮아 그만한 것 같고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서로 통하지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장 사례를 조금 넣어드렸습니다 구형 모임에서 자녀들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정말 어렵게 꺼낸 이야기였는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삐쩍거리더라고요 그 순간 무시당하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관심 없는 듯 아무런 위로의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고 아 괜히 얘기했구나 후회와 수치심이 들어 큰 상처가 됐고 그 후로는 구형 모임에 나가기 싫어졌어요 실제로 우리 구역지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 우리 들었는데? 우리 그렇게 무시는 안 했는데? 우린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받은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뭐 오해가 됐건 정말 그랬건 상관없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한 사례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압니다가 우울증이 와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가면 그나마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기대가 있었는데 정작 교회에서 위로를 얻지 못했어요 교인들이 그까짓 거 뭐가 힘들어 믿음이 없는 거지 꺾어버려 영적 문제야 저는 큰 상처를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 병원을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폭받친 눈물이 흘러내렸다 교회에서 위로를 못 받고 여러분 의사선생님의 그 위로에 찐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사실은 좀 발취를 하면서 얼마든지 이거는 우리 현장에서 지금 비일비작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새가족과 장단계의 연약함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분 아가들 막 폭행하고 방치해서 아기들 막 신생아들 죽는 사건들 나오잖아요 왜 울어 왜 울어 시끄러워 왜 울어 왜 이렇게 똥을 싸대 침대에서 툭 떨어지잖아요 그 아기는 똥 싸는 게 일이고 우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기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타박하고 때리고 폭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영혼들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관점으로 믿음의 수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장단계를 찾아가실 때 항상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못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나올 힘이 없는 그 영적 상태를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러 우리 현장 사례들을 보면서 처음에 싫어해요 오지도 마라 자꾸 찾아오는 건 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우체통에다가 꼽기 시작하는 거예요 놓고만 가 그래도 어느 시간표가 딱 되니까 고마워요 그래도 찾아와서 고마워요 이렇게 좀 단계가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상담과 신방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요 성도가 찾아와서 내가 조언을 드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조언도 듣고 사역자의 조언을 들어요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홍길동 성도가 목사님 신방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홍길동이가 나를 찾아와야지 왜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신방은요 성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한 번 더는요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정치계에 있는 정말 한 번 더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기지만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정치를 겪는 성도를 돕는 건요 만남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일단 뭔가 만나줘야 되니까 안 만나지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고 분명히 찾아가야 되는 그 타이밍과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낮이 아니면 정말 밤이라도 가야겠다는 그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략을 가리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영혼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금간을 차고 들어가면 결국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생명력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구원관도 무너졌고요 헌금관도 무너졌고요 예배관도 희미해졌어요 아니 뭐 교회 와도 어차피 모니터로 드리는 거 집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어차피 대면에서 얼굴도 못 보는 거 그런데 구별된 장소에 와서 내가 모니터로 예배를 비전으로 해서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컴퓨터로 집에서 드리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구별된 성전에 사랑해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구별된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관도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비대메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그렇게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다시 교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고리 신방이라고 많이들 하고 계세요 만나질 못하니까 우리가 많이 걸어주고 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사를 제가 보면서 권사님 저희 다녀갑니다 현관 문고리에 신방 그 내용 바구니 걸어놨습니다 어수선한 시절인데 늘 강건하시고 지역에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활자보다는요 삐뚜빼뚜 송곳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당한 종이는 바로 구겨서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면을 부담스러워 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은 메모를 남겨주시고 어떤 분이 글게 하셨어요 사실 뭘 쓰고 그러는 게 귀찮잖아요 그러나 우리 지역 성도들 형편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쓰면서 또 기도가 되더라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저도 실제로 손엽서를 좀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그 엽서를 쓸 때 예를 들어 홍길동이며 홍길동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쓰지만 홍길자 홍길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자녀들도 잘 있지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가족들의 이름을 같이 언급해서 얘기를 해주면요 그걸 기억하고 있네 관심이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저는 손님 썼을 때 꼭 가족들 이름을 같이 써줘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냉담자나 이런 휴먼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탈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원이라는 우리 구역지교회라는 울타리를 이탈해버린 이탈 교인들을 보면 대부분 신앙적인 문제로 교회 발을 끄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대한 뭔가 실망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본론을 들어보지 못하고 소론적인 것 때문에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대상인 거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구역지교회가 잡은 고기 다시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이 현장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운동에 걸림돌 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귀차니즘 우리 안에 좀 심의적인 부담감 나를 반기지 않은 현장을 찾아가야 되는 어떤 분명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마을의 고백처럼 이 사역은요 부득불 사역입니다 부득불 사역 한 번 더 찾아간다는 건요 설사 그 대상을 못 만나고 왔어요 근데 흑암이 무너집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가든 자원해든 가든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사도마을의 그 고백처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한 번 더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새 가족들과 장단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의 한 번 더 운동과 사역자 미션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새 가족과 장단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역자인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고 최악의 사역자는 아니지 안 오는 사람 탓하지 마시고요 안 오게끔 혹시 내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사역자인데 말 못하고 저한테 거꾸로 얘기해요 목사님 저 건사님 좀 안 오게 하면 안 돼요 땡땡땡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요 한 번 오면 그냥 메시지도 너무 길고 자기 메시지만 하고 그리고 또 가 거기다 오지 마세요는 말을 못하지만 거꾸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안 오는 사람 탓하기 전에 안 오게끔 내가 혹시 장애물 역할을 하는 부분은 없는지 좀 아프지만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8번에 한 번 더 운동과 사역의 팁을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단 요양 영상도 보내주시고 강단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보내는 거나 끝나지 마시고 한 번 들어보셨는지 한 번 점검도 해주세요 교회 앱이나 이건 블로그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주법 파일도 보내주시면 아 지금 내가 교회를 못 오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고 있구나 공유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컨셉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이후에 다음 사역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뭐든지 쉬었다가 하려면 힘들어요 회복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 사역을 해도 그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 내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항상 그 컨셉으로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남의 사역 들어주는 사역 교제하는 사역 돌보고 화목하고 동역하는 사역에 최전방 가운데 모델적인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경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울일 경이에요 몸을 기울여요 청자를 저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귀자가 있고 왕자가 있고 그러면서 눈목자가 있고 마음이 있고 아 경청 진짜 우리가 들어주는 거구나 가서 나의 메시지 하기 전에 정말 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물론 말해주면 다행이지만 제가 현장 가서 뭘 느꼈으면요 와주기를 원해요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체면상 또 서먹서먹하니까 요청은 못해요 근데 정작 누군가는 나를 와주기를 기다리는 그 대상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경청이란 글씨 자체는요 너무 재밌습니다 귀로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눈으로 듣고 온몸으로 듣는 게 경청이란 너무 재미난 글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를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언의 경보음을 나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오지 못하는 연약함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 깨어서 봐야 되겠구나 그런 무언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앞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한 번 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 매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핑계댈 건 많이 있고요 여러분 시간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짜투리 시간 짜투리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번 더 운동 속에 여러분들 먼저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운동은요 요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천말씀 운동 우리 각 교구마다 지금 30% 성장 목표를 갖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확산으로 당연히 되어지는 결과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정 9장 31절에도 보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섰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운동이 바로 이러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새가족 등록과 양육을 위한 기본 미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새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 가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덩현 지자님처럼 이미 기존에 50년 이상 무태신앙으로 한 괴를 쭉 섬겼다 오신 분을 초신자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원의 새로운 가정으로 왔기 때문에 새가족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난 다른 교회에서 신화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왜 내가 와서 교육을 또 받아야 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그래도 중직자고 이러는데 그거는요 그분이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표도 되지만 예원의 전체적인 양육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 번 교회의 영직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훈련을 좀 권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새가족국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 등록처에서 저희가 하다 보면 연락처가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직본이 성도님으로 나와 있어요 또 성도라고 하니까 집사님인데 나를 봤더니 권사님이야 그럼 이제 수료증 받을 때 나 권사인데 집사라고 써있네 기분 나쁜 거죠 연락처도 틀려요? 주소도 가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연락 두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새가족이 왔을 때 인도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사조우주 온오프로 상설로 열려 있습니다 한 번 더 적목 훈련을 권해주시고 한 번 더 정말 예배의 축복을 드려서 류치자니처럼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시간표 속에 또 우리 귀한 새가족들이 중요한 사역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고요 또 생명의 멸류관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급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인도자미 교구 미션은 나중에 조금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언약기도 제목 좀 자막과 함께 띄워주시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번 더 운동이 우리 사천말씀 운동 확산과 또 하반기에 새생명 또 우리 초청 줄로 연계되어져서 한 번 와봐라 초청했던 영혼들이 정말 실제로 교회화 되는 응답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새가족과 장당의 결석자들이 교회화와 개인화되고 제자화 되어지고 현장 보금화 되어지고 지역 보금화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사천말씀 운동의 확산의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한 번 더 를 통해서 꿈뚫꿈뚫 정말 휘먼 상태로 있던 우리 구역직위들이 깨어서 함께 우리 새가족과 장당기들을 또 케어하고 함께 윈윈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역을 돕는 우리 새가족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중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무리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운동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구역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우리 양무리들과 소떼들을 부지런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번 더 운동을 통해 사천말씀이 확산되어지고 한 번 더 운동을 통해서 하반기 새 생명 초청주의가 연계되어져서 우리 새가족들과 장당기들을 교회화 되어지고 개인화 되어지고 예배화 되어지며 제자화 되어지고 나가 현장 보금화와 지역 보금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구역 직위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가족국과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서 우리가 잡은 정말 사람 나는 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기한 영혼들을 다시금 놓치지 않도록 이들을 양육하고 찾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운동해서 내가 살게 하시고 한 번을 통해 구역이 살고 새가족이 살고 장당기가 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보금체질로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가족과 장당기 결석자를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의 양떼 형편을 철저히 살피고 또 소떼에게 마음을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번 더 미션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번 더 운동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의 그 회복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사역자들을 조장들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 구역 지구의 안에 연약한 약물이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가자와 같은 휴먼 신자와 같은 무명 신자와 같은 명목 신자와 같은 우리 연약한 장당기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말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운동을 통하여서 사천말씀 운동 확산되게 하시고 한 번 더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하반기 새생명 초청주의가 연계되어져서 그들이 교회화 되어지고 예배화 되어지고 제자화 되어지고 또한 우리 구역구역을 통하여서 지역의 보금화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구역 지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보다 더한 재앙만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늘 깨어서 하늘 보자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을 찾고 세우고 또 그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 조장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돕는 새가족과 함께 연계를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한 새가족들이 그리고 훈련에 하나님 하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우리 장기 단기 사역 결척자들이 다시 한 번 이 훈련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같은 또 연약한 자들을 찾고 세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청사진을 갖고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믿음과 기도의 입을 열고 새롭게 도전하는 귀한 사역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행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중대한 근본 문제를 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새가족과 장단계의 결석자를 위해 한 번 더 찾아가기를 소원하는 이를 통해 마지막 때 최고의 상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사역자 조장들 우리 구역원들 머리머리 위해 또한 우리가 찾아갈 귀한 한 번 더 그 대상자들 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